What's up,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로 저는 24-7 Chilling 입니다. What's good, I'm 24-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24-7 Chilling 며칠 꽤나 저희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공백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청자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미안합니다. 개인적으로 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. 일단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사무실이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사를 가야 돼서 사무실 이사 준비를 또 하고 있어야 됐고 제가 또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만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. 또 다른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. 진짜 너무 바빠서 영상을 금요일부터 못 올렸어요.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그 추천해 주시는 비디오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서 가급적 여러분들의 그 욕구에 충족할만한 비디오들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.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? 네 월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부터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기다렸죠? 아 예 월디와 케이시, 영플레임즈 소속 아티스트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. 예 피처링의 콜지가 참여한 뮤직비디오 틴더가 되겠습니다. 베트남 랩 가사에 보면 사랑얘기 같은 거 나올 때 틴더에 관한 언급이 있는 가사들을 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. 틴더가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데이팅 앱이겠죠? 한국에서는 데이팅 앱 틴더 인기가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던 적이 있었어요. 있었다가 잠시 좀 페이크 아카운트라 그러죠. 중국에서 오는 페이크 아카운트들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도 있고 사기 사건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인기가 없어지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빈도들이 꽤나 많아진 것 같아요. 주의를 봐도 사랑을 만드는 가사이긴 한데 이제 틴더를 이용해서 라이크나 슈퍼라이크나 이런 언급들이 있는 가사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참여한 스태프들을 보다 보니까 한국인 이름도 있었어요. executive producer에 그래서 한국인이 이 비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좀 놀랍습니다. 그리고 여기 나오는 래퍼들이 또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고 또 어떤 바이브를 가져올지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. 사실은 아까 녹화 전에 이미 봤습니다. 너무 만족스러웠어요. 근데 처음 보는 척 하는 거예요. Anyway,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계속 더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디와 케이스 피처링 콜즈가 함께한 틴덜 입니다. 오케이. 렛츠 게른 툴. 엽. 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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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진짜 좋아요 사실 이런 뭔가 사랑 얘기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런 틴더라는 매개체가 나타나다 보니까 좀 식상한 느낌이 덜한 것 같아 그래서 좋아 여기 저는 훅이 너무 좋더라고 아 나 이런 바이브도 좋은 것 같아 곡도 괜찮고 바이브 자체도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트랙인 것 같아 아 저런 매칭되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네 저도 이거 틴더 얘기 나오니까 생각난 건데 저도 틴더를 좀 사용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한국에 계시는 베트남 분들도 꽤 많이 이 앱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 프로파일을 보면 한국에 계시는 베트남 분들을 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KC 바이브도 좋다 그리고 이 곡 자체가 뮤직비디오 분위기나 약간 느낌이 있는 핑키한 느낌이 있는데 어우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아 다 복장들을 베이프로 다 맞췄네 어우 멋있다 베이프로 맞췄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멋있었던 게 뭐냐면 월디가 완전히 위아래로 신발까지 해가지고 베이프로 다 맞췄니까 되게 멋있더라고 안 그래도 저는 월디가 입은 자켓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어가지고 막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아 어떤 제품이지 저거 저는 개인적으로 월디의 벌스가 좀 괜찮았어 나머지 아까 뭐 케이스나 콜즈의 벌스들 보다 좀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약간 러프한 감성이 있어서 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스윗한 노래에 러프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벌스가 더 오히려 듣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feeling like an ocean, nice and slow feeling like an ocean, nice and slow, 오케이 약간 곡 스타일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청소년기의 래퍼 바오아오의 음악적인 바이브랑 비슷한 것 같아 약간 티네이즈 러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아 저 베이프 카모가 진짜 멋있다 비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캔디 가게에 온 것 같은 약간 좀 상큼함? 그런 것들도 느껴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성과 이런 헤팝의 멋도 둘 다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 살린 것 같아서 난 너무 좋더라고 저는 이 소재가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 제가 헤팝 음악에서 이런 사랑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식상한 사랑 얘기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틴더라는 어떤 데이팅 앱에 대해서 테마를 잡고 가사를 쓴 거니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일이 많이 없잖아요 한국 진짜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얼어붙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데이팅 앱 같은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그런 지금 현재 상황들이 잘 반영돼서 약간 좀 이런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그 분홍색의 색감들도 너무 좋고 래퍼들의 아웃핏, 베이프 같은 의류들로 멋스럽게 꾸민 것도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뮤직비디오를 본 저의 소감은 힙합 팬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냥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팬들도 만족시킬 것 같은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좀 신선한 소재라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만족시킬 것 같은 트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티네이즈 러브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-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